세팅 그는 회사에 취직한지 3개월 된 젊고 열정 넘친 젊은이다 한 달 월급 100만원 그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그에게는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신차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무엇보다 그는 운전을 못한다 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고차가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중고차 매장이군요 오마이갓 정말 이쁜 차들이 많이 있구만 이거 아니 이게 뭐야 페가씨 이그너스 문짝은 다이 히드러 싱크로 헬릭스 도어가 달려있고 미드쉽 12기통 뭐 이정도면 괜찮네요 내부도 뭐 거의 신차급이고 전차주분이 관리를 꽤나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 얼마라고요? 여러분들 돌아갈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첫번째 이그너스를 그냥 산다 두번째 다른 차를 둘러본다 두번째 이그너스는 두번째 이그너스는